오늘은 특별한 식재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고추 많이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고추보다 더 효과적인 이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신비의 식재료는 당뇨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며 맛도 좋고 요리하기도 쉽습니다. 고추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슈퍼푸드의 정체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비의 식재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특별한 채소는 여름철이 되면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특히 7월부터 9월 사이가 제철인데 그 중에서도 8월에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이 채소는 최고의 영양을 자랑하죠. 이 식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특한 질감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약간 까슬까슬하지만 조리하거나 먹을 때는 끈적끈적한 식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씹으면 씹을수록 이 점성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질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건강에는 정말 좋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의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오크라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크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는 놀라운 채소랍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고 초록한 채소가 당뇨에 그토록 좋을까요? 비밀은 바로 오크라의 독특한 성분과 특성에 있습니다. 오크라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특유의 끈적끈적한 성질이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크라를 보면 고추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오크라는 고추보다 훨씬 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오크라는 약 3.2g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추는 약 1.5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속도가 늦춰져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다음으로 오크라는 고추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100g 기준으로 오크라는 약 33칼로리인 반면 고추는 약 40칼로리인데요. 칼로리 차이가 크진 않지만 당뇨 환자에게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은 차이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크라의 가장 큰 특징인 점액질에 주목해볼까요? 이 특유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끈적이는 게 바로 수형성 섬유질인데요. 이 점액질은 젤 형태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이로 인해 식후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아줍니다. 반면 고추에는 이런 특성이 없죠. 게다가 오크라의 점액질은 위장 보호 기능도 있는데요. 소화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종종 겪는 소화기 문제 예방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고추보다 오크라가 당뇨 관리에 더 좋은 이점을 제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크라의 당뇨 개선 효과는 정말 놀라운데요. 이 작은 채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있어 오크라는 진정한 강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끈적끈적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고 오크라의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탄수화물 흡수를 조절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 개선은 오크라의 또 다른 강점인데요. 당뇨 환자들은 대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데 오크라가 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오크라에 함유된 특정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포도당이 더 쉽게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항산화 효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데 오크라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이를 막아줍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해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나아가 심장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도 낮춰줍니다. 이처럼 오크라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뇨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효과들은 실제 연구를 통해 어떻게 입증되었을까요? 오크라의 당뇨 개선 효과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두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오크라를 섭취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공보결단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혈당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가 모두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는 오크라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19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치에 실린 연구에서는 오크라 분말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오크라 분말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게 했더니 인슐린 제왕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인슐린 제왕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지시를 더 잘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지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은 오크라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크라를 섭취해야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오크라 물 만들기입니다. 저녁에 오크라 2, 3개를 깨끗이 씻어 반으로 갈라 물에 담가두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그 물을 마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담가두면 오크라의 수용성 성분들이 물에 우러나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맛이 심심하다면 레몬 조각을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워 먹는 방법입니다. 오크라를 반으로 갈라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5에서 20분간 구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볶음 요리에도 좋습니다. 오크라를 1cm 두께로 둥글게 썰어 다른 저탄수화물 채소들과 함께 가볍게 볶으면 좋은데요. 양파, 버섯, 피망 등과 잘 어울립니다. 간단한 밑반찬이나 메인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크라를 생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오크라의 영양소를 가장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신선한 오크라를 골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아주 얇게 썰어 샐러드에 추가해보세요. 오이나 토마토, 양상추 등과 함께 섞으면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섞어 가볍게 뿌려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추를 먹듯이 통째로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데요.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이나 된장의 감칠맛과 오크라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별미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생으로 씹어 먹으면 오크라 특유의 끈적이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 끈적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과 함께 오크라의 식감도 개선되니 일석이조죠. 또한 생으로 먹을 때는 어린 오크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큰 오크라는 식감이 질기기 때문에 길이가 5에서 8cm 정도의 크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떤 맛일지 궁금할 텐데요. 신선한 오크라는 은은한 풀량과 함께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씹으면 상큼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이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오이와 비슷한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리를 하면 오크라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면서 더욱 달콤한 맛이 납니다. 특히 카레나 스튜 같은 요리에 넣으면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이 특성 때문에 오크라는 숲의 버트라고도 불린답니다. 오크라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볶음, 구이, 튀김 등 어떤 조리법으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특유의 맛과 향이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우러져 요리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토마토와 함께 조리하면 오크라의 맛이 더욱 덮보이고 양파나 마늘과 함께 볶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오크라가 얼마나 효과적인 식재료인지 잘 아셨죠? 고추와 비교해봐도 영양소나 특별한 효능 면에서 오크라가 한 수 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크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만 먹는다고 당뇨가 완전히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담당사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오크라 섭취법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물에 담가 그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생활 패턴에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